그럼 애들만 좀 재우고 올게요 우와... 귀여워 삼촌이 삼촌이 따뜻하게 하는 걸까? 따뜻하게 잘까? 나중에 삼촌이 이한이 보면 이한이가 엄청 커져있을 수도 있겠다 집에서 막내었는데 여기와도 되게 멋있는 형아 됐으니까 밖에서 만나면 동생들한테 다 잘해줘 알았지? 네 내일이 마지막인데 알고 있었어? 네 아, 그래? 네 알 수 있었는데 하긴 이한이 정도가 알지 난 삼촌이 이한이 그거 모르는 줄 알고 계속 돌려버렸네 이한이 그럼 이제 삼촌 한동안 못 봐 이모들도 못 보고 삼촌 한동안 못 봐도 괜찮아? 응 응 괜찮지? 아니에요 안 괜찮아? 괜찮은데? 진짜 괜찮은거야? 안괜찮은거야? 안괜찮아요 괜찮아요 안괜찮아도 안되고 괜찮으면 또 서운하고 내 삼촌이랑 지냈던 시간 되게 재밌었지? 응 그렇지?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